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서 인사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뵙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과 그 위에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당신의 속이 더 강한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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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